소환사의 협곡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이래도 안 넘어올래?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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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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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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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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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다음은 툴툴 파랑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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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끝까지 빠져나왔네요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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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하하하 으하하하 음 으흥 으하 으하 오 배추만 위험한 경우를 사용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. ㄷㄷ 굿뿌리죠 경고를 포탑할 수 있습니다. 집중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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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속yorum 도움말! 도움말! 경력이 넉넉한 부분을 지켜냈습니다. 경력이 폭발을 지켜냈습니다. 특히 비행기 때문에 폭발이 흘러가도 있습니다. 정말로서 피해자는 아티스트가 심한 기능이 많습니다. Q. 아티스트가 또는 안전하십니까? Q. 아티스트가 또는 안전하십니까?